안녕하세요 텐텐 가정 여러분 오늘 단독 대박 뉴스를 전합니다 7월 전유진 가수 일정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모두가 바라고 바라던 KBS 가요 무대 드디어 출연합니다 그럼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일 서울 포스코 콘서트 공연이 있으며 7월 5일과 12일 화요일은 밤이 좋아 출연 7월 15일 경북 도민 체육대회 공연 그리고 7월 21일 KBS 가요 무대에 출연합니다 한가지 당부 말씀은 절대 KBS 가요 무대 측에 방청 문의하시면 안됩니다 KBS 업무 마비되니까요 마지막을 7월 26일 화요일은 밤이 좋아 출연으로 7월달 일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네이버 전유진 공식 카페인 유진가드에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텐텐 가족분들이 많이 많이 뜨거운 응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언제나 항상 이 자리에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전유진 텐텐 네이버 전유진